흑소만발, 초강력, 웃음, 핵폭탄, 엣지 스페셜 굿바이, 내 마음이 들리니 자동주!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데 동주야? 동주야? 동주! 아휴, 링거줄에 걸렸다 괜찮아 뭐야? 이 자식이 형을 뭘로 애드립으로 이어가보지만 빛에 또 침침날 어울린단 말이야? 얘가 원래 그런 애가 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해 왜 웃어?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 아, 큰일 났네 알지? 16년 전 포천공장 화잣대 당신이 내린 방화벽에 깔려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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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전 포천공장 화잣대 제2시도 저거는 내 맞았대 당신이 내린 방화벽에 깔려죽은 왜 이렇게 깔려죽은 왜 이렇게 깔려죽은 왜 깔려죽은 안 것도 해준 것도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고 가서 어떡해. 어머니, 밥 먹어, 먹어. 할머니, 내 차례. 대사들을 이렇게 막 애들이 그려 막 칠 거야.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려 그려업을 실수한 사람은 누구? 얘가 꼭꼭 집어 드세요. 그래야 내가 그려 그려 하는 거야. 얘가 꼭꼭 집어 먹으러 말을 안 하는데 내가 혼자서 그려 그려 하라는 거야. 발음이 꼬인다 꼬여. 그렇지, 인정받은 길을 걷는 기분이랄까? 신분을 밝히고 미리 씨를 집에 소개한 게 이렇게 길은 두 개일 때. 아, 변호사 뭐였더라? 의선이도 안 가고, 나도 안 갈래. 우리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러냐, 응? 너하고 나한테 좋은 날은 여고 시절 때밖에 안 나오다. 아, 발음하기 참 어렵다. 다른 데로 말해. 화를 점지 못하고 분노 폭발. 내 주식 말고 뭘 다 넘겼냔 말이야. 음식이 뭐긴 해? 아, 나도 맛있겠다. 아니, 저... 많다, 많다, 많다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뜨거, 아! 아, 팔 타는데요? 빨리해 줘. 너무 많이 줘. 빨리해 줘. 주변 신경 또 끊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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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. 이 장면의 NG 주인공은?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승우 차례 장 대표님? 네 장 대표님? 아니 내 차례죠? 자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만나자마자 안경부터 벗기는 이한희 아 잠시만요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한 번만 더 이 말이 끝나면 윤수야 차례 큰 놈이 되죠 그럼 이번 주 베스트 NG 아 베스트 NG 아이야 말 한마디 해당 우왕좌왕 재회도장 어? 너무 많이 잘랐나? 몰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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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러다가 다 자르겠어요? 머리가 없어 소봉이 네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가 거의 없어 톡톡 튀는 스타들의 유쾌한 웃음 NG였습니다 샘 암 해당 해당 해당